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가동앞은 이제는 아직도 놀자.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처음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정원에게 조파 주려구요.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이제 그러지 않기로 했다. 누군가는 새 옷이나 신발을 사면서 좋아하듯 나는 장난감을 구입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